수학에 빠진 시간 찍게 되었는데 바로 뭐냐면 수학 공부를 하다가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여러가지 문제집을 풀겠죠? 그러다가 내가 모르는 문제 혹은 막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비고일들이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하면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들과 생각들 그런 거를 좀 정리해 줄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중학교식은 사실 중학교는 그냥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 모르는 거 만나잖아? 뭐 모르는 게 어딨어? 어려운 게 어딨어 중학교에? 그냥 다 똑같은 거 반복하고 푸는 거지. 저희 학교는 아닌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학교 시험이 쉬운 문제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죠. 또 막힌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해설이나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확인하고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 비슷한 문제를. 그러면 거의 시험에서 100점이 나온다고 혹은 뭐 하나 두 개 A 정도는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거 비슷한 것만 다다닥 해서 딱 외워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설 바로 보고 아 나 이거 원래 아는 거였어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거죠. 아직 못 느낄 거예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을. 그런데 정말로 고1 후반 고2 학생들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야 진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알려줄 겁니다. 중학교 때처럼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정말로 수학에서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면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돼. 여태까지 해오던 게 아니어서 처음에 막 거부감이 들고 에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이제 약간 거만함이 들어가 있다고. 처음에는. 처음에 다 그래. 다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들어와서 다 그래 초반에. 나중 되면 이제 점차 갈수록 와 내가 수학을 못했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그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잘못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정리합니다. 먼저 처음에 잘 들어봐. 일단 개념이라는 걸 배워요. 개념 공부라는 걸 하잖아. 개념 학습을 할 거야. 여기가 일단 중요하죠. 개념 공부를 먼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개념 공부를 올바르게 한 다음 열심히 한 다음 그 개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실 거라고요. 말 그대로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했을 거고 그에 따른 공식들도 외웠을 거고 그런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도 공부하셔야 되고 아 이런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런 걸 풀죠. 필수 예제. 사실 이 필수 예제라는 것은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 개념이 적용되는 간단한 예제들이에요. 대표적인 예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예제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내가 모르면 이거는 바로 배워야 돼요. 그죠?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이 있는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어. 풀이가 정해져 있다고. 그런 거는 학습을 해서 배워야 되죠. 이런 거지. 내가 이사를 갔어.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갔어. 그럼 내가 어디에 뚝 떨어졌어. 그러면 집까지 오는 방법은 내가 처음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는 방법을 일단 정형화된 길로 가장 보편적인 길로 외워놔야지. 그런 느낌이야. 길을 찾아가는 걸 외워놔야지. 일단은 처음에. 그런 단계가 필수 예제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단계가 있어? 이걸 익혔어? 연습 문제라는 단계가 있을 거야. 연습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을 테니까 이 연습 문제들도 일단 배워야 돼요. 이 한 단원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니까 이런 필수 예제와 개념들이 적당하게 적당하게 합쳐져서 조금 어려운 사고를 또 가능하게 하도록 이제 연습하는 문제니까 어쨌든 첫 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한 세트 이렇게까지 한 세트는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이 공부할 때 틀린 것도 여러 번 봤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런 것을 열심히 보고 나서 보면서 더불어서 이제 유형서를 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독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거나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풀어주게 된다고요. 선생님이 풀어주기 때문에 이 풀어주게 되는 것은 진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진짜 이 열심히는 적어도 세 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세 번 적어도 세 번 반복하시라고요. 맞춤 문제든 틀린 문제든 풀어준 문제든 무조건 세 번씩 다시 한 번 보시라고요. 이걸 안 하니까 여기가 안 되지. 이걸 안 하니까 초반에 막히는 게 나오기도 하지.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거나 못하는 학생이면 못하는 학생이면 복습을 더 많이 하시고 수학을 꽤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은 이걸 한두 번밖에 안 한단 말이야. 아 그래 두 번도 잘한 거야. 진짜 한 번밖에 안 해. 오히려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 강의 보고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 보고서 어 나 이해되는데? 요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그거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했던 거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무조건 그날 복습하세요. 이게 안 되면 뒤는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아직 못 느낄 거야. 고2돼서 후회한다니까. 좋았어요. 다시 침착하게. 너무 흥분했어.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몇 번? 세 번 이상. 그러면서 병행을 할 거야 유형서. 유형서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 뭐 RPM이라는 것도 있고 센서학도 있고 막풀 시너지 등등등. 뭐 1등급 만들기 등등등. CPR 등등. 되게 많다고. 어떤 것이든 좋아요. 한 권을 선택하시면서 병행하는데 여기서 병행할 때 잘 들어봐. 등급별. 그러니까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 푸는 방법이 좀 달라요. 푸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천천히 풀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면 어려운 난이도 풀지 말고 쉬운 난이도부터 빠르게 예를 들어서 A, B 단계만 빠르게 진도에 맞춰서 A, B 단계만 빠르게 한 번 훑고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틀렸던 것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푸는 것. 이 방법이 좋고 수학을 좀 잘하면 그냥 쭉 가시는 거야. 앞에서 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그냥 계속. 왜? 그래도 되니까.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수학을 못하면 한 바퀴는 먼저 쉬운 거 쫙 풀고 돌아와서 틀린 거랑 같이 어려운 걸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가시면 돼. 그러면 그렇게 풀다가 이제 모르는 게 나오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쉬운 것부터 공부를 좀 못해요. 내가 수학을 싫어해요. 그럼 쉬운 것부터 쭉 풀어나가는데 어?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가 있을 거야.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이런 걸 틀렸다는 거야. 이런 거에서 막혔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풀지? 근데 말했다. 말했다시피 여기 여기 여기를 학습하고 복습하면 이 정도 난이도는 푸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야. 아! 이런 스타일은 정형화되어 있다고. 웬만하면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조금 어렵나? 거의 툴이 정해져 있어요. 풀어가는 툴이 정해져 있다고. 도구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많이 엄청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잖아. 거기서 길이 예를 들어서 길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이 정도 느낌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큰 고민은 하지 말고 틀렸으면 그냥 질문하시거나 해설을 참고하시거나 등등등 참고하셔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만 한 3분이면 적당해. 3분 정도. 내가 이런 것 같이 정리해줄게. 알겠죠? 보고서 어떻게 풀지? 한 3분 정도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도 안 되면 이건 진짜 모르는 거구나. 아예 소개를 받았지만 내가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후 질문하시거나 그냥 해설 참고하셔서 다시 배워놓으시면 돼요. 학습하시는데 해설 참고해서 다시 학습. 근데 이거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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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 꼭 그 주말에 다음날도 안 해도 돼. 주말이면 돼. 주말에 틀린 것 한 번만 더 보세요. 다시 볼게요. 요것만 하면 길 찾는 방법이잖아. 마지막 도착지작만이 가는 그 길을 살짝살짝만 가는 거니까 요 정도 한 번 복습하면 요 정형화가 된 툴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한 번 몰아서 다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요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 잠깐만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이나 해설을 보는데 그냥 눈으로 보지 마. 손으로 써. 와 요 큰일 날 뻔했다. 손으로 써 가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진짜 개념이 안 된 거야. 이 문제랑 적용되는 그 개념들 있죠.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요. 아 이런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구나. 내가 배웠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를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에서 아 내가 배웠던 개념 두루뭉실한 개념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잡히는 거야. 정형화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집마다 그 상 난이도라 해서 난이도가 문제집마다 다 비슷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보편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일단 우리가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은 수학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라고 봐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두 가지 부류예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겸손한 학생들이 있고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자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학 실력이 결정될 거야. 이게 초반의 습관을 잘 잡아놔야 돼. 문제를 딱 풀다가 모르잖아? 여기서 바로 해설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해설보고서 아 나 이거 이해했어. 원래 알고 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자만하는 아이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혹시 공부했다면 큰 코 다칩니다.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태까지 봐왔던 학생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만하지 말고 한 5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고민해보세요. 일단 해설 보지 말고 그리고 모르겠어. 그러면 해설로 가지 마봐. 시간이 좀 많으면 더 고민하라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 이 정도 고민한 다음에 다음날 한 번만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안 되면 아 그런데도 모르겠으면 이때는 질문이랑 해설이에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또 또 또 또 해설 참고라고 하지 마. 공부야 공부. 공부. 질문을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만 봐도 질문하는 태도만 봐도 이 학생은 성적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가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질문 올 때 선생님한테 툭 나 이거 모르겠어요. 안 돼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해봤고 어디를 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혹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나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질문하는 학생들 보면 툭 풀어주세요. 현장에서 풀어주세요. 하면 처음에 뺨 맞아요. 나한테 뺨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라고 질문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 대부분 학생들이 질문할 때는 진짜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혹은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울 자세가 됐어요. 라는 거거든. 고민을 충분히 했어요. 라는 거거든. 그때의 내가 혹은 해설이 키워드를 가르쳐 줄 거예요. 키포인트. 이 문제를 풀어갔는데 핵심 개념은 뭐고 잘 들어? 핵심 개념은 뭐고 그와 비슷한 필수 예제는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녹아져서 조금씩 변형돼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런 설명을 해주거든. 그런 걸 공부해야 되거든. 아 내가 공부했었던 개념 필수 예제들이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그런 걸 좀 공부하셔서 그런 키포인트 키포인트라고 할게. 내가 놓쳤던 부분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죠. 놓친 부분 그 부분을 또 이쁘게 정리하라고는 안 할게요. 이쁘게 정리하지는 말고 간단하게 그런 놓친 부분들을 해설이나 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제 위에다가 써놓는 건 별로야. 왜냐하면 문제 풀 때 다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풀 때 이 키포인트들을 보고 풀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좀 따로 손쉽게 그냥 노트 같은 데다 내가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는 안 해. 절대 오답 노트 만들려고는 안 해. 오답 노트는 아닌데 그냥 몇 번을 틀렸으면 그 몇 번 그 노트에다가 S문제집 센수학 문제집 321번 틀린 이유 살짝 키포인트 정리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정리해. 놓친 부분을 그 정도만 정리 정리라는 말이 싫은 게 또 정리한다고 이쁘게 할까봐.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 어쨌든 정리해 놓고 어떻게 하냐? 여러 번 복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 번 복습해야 돼. 즉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복습해야 돼. 그래서 다음 날 다음 날 복습하면 아마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다음 날 복습하고 또 그 주말에 몰아서 여태까지 틀렸던 것들 있죠? 주말에 몰아서 복습하세요. 이 정도. 근데 이 주말 복습할 때 분명히 생각 안 나는 문제들이 있어. 와 어떻게 풀었지? 그래서 5분 정도 다시 고민하고 모르시면 키포인트만 보는 거야. 키포인트만 해설을 다시 보지 말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복습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굉장히 귀찮죠? 안 한다고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망하는 지름길이랬어. 진심이에요. 이야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난이도 난이도 뭐라 그럴까 모의고사 4점 같은 것들이 있어. 혹은 고난도 문제. 이 문제를 도전한다는 학생들은 꽤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들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열심히 다 웬만하면 맞추는 학생들이 가시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잘 안 됐는데 그냥 가서 풀고 싶다? 욕심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여러 번 복습해서 힘을 기른 뒤 사고를 기른 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하세요. 틀릴 겁니다. 혹은 모를 겁니다. 처음에는 저게 다 안 돼. 처음에 다 틀릴 거야.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떡하냐? 다음 날 똑같아요. 다시 한 번. 다음 날 고민. 근데도 안 돼? 한 번 더. 그 다음 날 또 고민. 한 세 번 정도 가져와. 세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방에 내가 야 한 시간씩 고민해. 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 고민 후 그 후에 뭐 하시냐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질문을 하시거나 또 해설을 공부하는 건데 이게 난이도가 꽤 어렵다고 꽤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절대는 아니고 아는 학생들도 있고 이때 해설을 공부해도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해설을 공부하는 것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쓰면서 쓰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데 이게 자기께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 이해를 했다 해도 이거 다음 날 돼서 풀라고 하면 까먹을 확률이 높고요. 한 달 뒤에 풀라고 하면 또 까먹습니다. 장담할게요. 어려운 문제들 킬러급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고민하고 손으로 쓰잖아요. 손으로 쓰고서 이거는 최소 세 번 복습이요. 적어도 세 번 복습. 아시겠죠? 세 번 이상 복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풀어갈 때에 내가 놓친 생각들이 또 있을 거라고 이거랑 마찬가지야. 놓친 부분들이 있어. 거기에 대한 생각인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고민을 하고서 놓친 부분들을 딱 보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고 잡을 수 있어. 근데 한 번 대충 보고서 해설을 보고 손으로 쓰잖아. 그거는 놓친 부분이 자기가 뭔지 몰라. 그래서 파란색만 하고서 여기로 넘어오면 실력이 잘 안 올라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해설이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놓친 부분을 학습할 때 그때 이제 깨우침이 얻어져서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조금씩 보여.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만 푼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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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또 경험해야 돼. 이거를 가지고 세 번 이상 복습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돼. 우리는 경험치를 쌓아야 돼. 얘들아 선생님들이 왜 문제를 잘 풀거나 왜 문제를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풀겠다라고 느낌이 오냐면 선생님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봤고 수많은 문제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경험치가 높은 거야. 너희들과 개념적으로 큰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의미나 이런 걸 빨리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험치 이거 무시 못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풀어야 되지만 일단 개념이 안 되는데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양을 치면서 많이 푸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경험치를 쌓은다는 얘기는 생각의 사고를 높인다는 얘기거든. 사고를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경험들이 축적되는 거거든. 그런 거는 고민을 하고 나서 학습을 하면 해설을 가서 키포인트를 정리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만난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 C단계를 정말 자기 한 시간 동안 방학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건 어떻게 풀까.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2학년 때부터는 모의고사 그냥 일이에요. 공부를 원래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 선생님이 만난 학생들 중에 특출난 학생들은 몇 없어요. 다 중학교 때 다 비슷하게 그냥 A 잘 봤고 근데 어디가 문제인 줄 알아? 진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온 그 시기가 제일 문제야.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또 가장 최근의 학생들 중에서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한 학생들이 있어. 현장에서도 질문을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그렇게 질문해. 이 문제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고민 고민해서 내가 키워드를 던져주면 막 아 아 막 아 막 이렇게 재밌어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처음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 지금은 그냥 그냥 툭툭툭 다 이해해요. 너무 당연하죠. 본질을 아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고등수학의 본질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최소 3번 이상 복습. 자 다음 날 복습하고 똑같아. 그 주말에 복습하고 다시 얘는 그 다음 주까지 복습해야 돼. 3번 이상이야. 다음 그리고 주말 그 다음 주말 몰아서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시면 조금씩 보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많이 많이 복습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이 난이도별로 좀 정리해 준 겁니다. 난이도별로. 그리고 그 난이도를 푸는 학생의 그 성적대별로 좀 느낌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1 예비고1 이제 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발 수학 상하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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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수학 상하도 여러 번 봐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한 권을 제대로 풀고 나서 한 권만 풀면 안 된다? 그렇죠? 한 권만 풀면 안 되고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 퀘스트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여러 번 여러 권 애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거든. 그거 다시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번 좀 반복하세요. 제발 고등학교 수학은 복습이 생명입니다. 선생님 계속하는 얘기에서 복습은 생명입니다. 고등 수학을 할 때 알겠죠? 그래서 복습 많이 많이 하시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 잘 되면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편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마음 다 잡고 다시 한 번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